야 야 지사 보러 가는 줄 아나? 응, 안다. 오래 가면 돼 아우, 더 힘든네 자라 꼬미나 쫓아가 장난치고 안 잘할 수도 있다 아 꼬미야 이제 막다란 골목이다 저까지는 계단을 잘못 선택했는데 그치 응 응 우리 좀 나가시 좀 하자 오늘 아 니 잡는거 어디있네 너? 어? 괜찮네 응, 잡으면 괜찮다 어구, 착해 어구, 착해 어구, 착해 잡히기만 잡히면 괜찮네 잡는게 응 오늘은 캐더컬 안되었는데 캐더컬 위로 막 띠댕기뿌면 끝옷이 막 돌아다니니까 응 이쪽 편이죠 어머니 착하네 생각보다 어 이게 핏으로 이렇게 응 잠시만 나 밑에 해볼게 이쪽도 엄마야 생각보다 괜찮네 응 멋진데 잡는게 힘들어 응 응 아이, 착하다 우리 정선이 이야, 잘했어요 엄마야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데도 어구, 잘했어요 어구, 정선이 예쁘다 다리 이제 해볼까 아까 말 뿌려놨거든 응 이제 갑자기 튈 수도 있어서 잠시 먹어서 뒤에 잡은게 응 아이고, 저에 누가 사우나 응 가봐야될 것 같은데 등도 좀 닦고 싶은데, 점순아 아무튼 한번만 닦으면 안될까 일단 다리 먼저 하자 다리가 너무 심해서 어구, 만득이 만득이 위에 안 보냈지? 응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응, 또 안 보냈는데 이번엔 갈색이 나온다 이번엔 멍둥아리에서 어, 가슴에서 조금만 닦으니까 갈색이 나와 아이, 호누만이 구내염만 없었네 호마 좋겠나 고향이들이 진짜 구내염만 없으면 어, 구내염도 구내염도 구내염들이 많네 어, 강아지랑 좀 다르다 응 강아지는 또 신경사상처럼 있잖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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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 장갑으로 되겠다 야 제일 잘생긴 엄마가 장갑 못까지 만들어놨겠지? 입어라 입어라 그냥 갈색해 침 냄새 좀 나지? 알겠다 마스카라 해서 근데 이 담요가 약간 판이 쓰던거라서 침 냄새가 나더라 아이고, 이렇게 안 잡히려고 있어 이 코트카리 없나? 어, 코트카리도 없네 아이고, 인사네 아이고, 인사네 진짜 너무 예쁘네 이 다리 하자 어, 좀 매력적으로 생겼다 아이고, 야 어, 이 쪽이 한 쪽이 많다 아이고, 야 아이고, 한 쪽이 많다 아이고, 한 쪽이 많다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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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다 대거가 있다 아이고, 야, 예쁘네 귀환해보자 잠순이 귀환해봐 있나 보자 어, 대피를 골라내 우리 점수에 귀가 깨끗하네 좀 깨끗하네 계속 깨끗하네 자, 이쁘다